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5일자 판례공보 형사 공적인물의 공적관심사 사건 선고일은 2021년 3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도 14995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은 명예훼손, 여러가지인데 이 사건은 명예훼손이 가장 큰 문제고요. 피고인은 상고했고 파기환송됐습니다. 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무죄 취지로 파기한 거죠. 적용범령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입니다. 공연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렇게 처벌하죠. 허위사실도 마찬가지고 다만 유법석 조각사유로 310조가 있는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데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는 310조가 적용된 건 아니고 구속요건이 인정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한번 보시죠. 피고인이 2015년 6월 22일 4.16 연대, 세월호 사건 관련 피해자 대책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4.16 연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검찰이 수사하게 하니까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16 7시간 동안 나차지 않았을 때 뭐하고 있었냐. 마약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마약하고 있으니도 한번 확인해보면 좋겠다. 또 피부 미용, 성형수술하는데 보톡스 맞고 있던 거 아니냐. 이런 거 당장 못하니까 7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의혹도 있다. 이런 것도 다 확인해봤으면 좋겠다. 청와대 곳곳을 뒤져서 구석구석 마약, 보톡스 안 했는지 확인해봤으면 마음이 굴뚝같다. 이 내용을 지금 기자회견에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원심은 명예의 손을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죠.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명예의 손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쟁점이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공적 인물에 관련된 공적 관심사, 공적 인물의 사적 관심사는 안 됩니다. 공적 인물의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들려준 말에 의하면 대통령의 세월의 당시에 7시간에 관련해서 보톡스를 받았냐, 시부부 평형을 했냐, 마약을 했냐 이런 의혹이 있다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공적 관심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의한 사실의 적시. 아까 말하셨는데 의혹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했지 그거 했다 안 했다까지 말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의, 암시의한 사실의 적시인데 그런 거는 신축해야 된다. 그래서 의혹 자체는 세계 안에 널리 퍼져 있었던 건 맞다. 그 당시에 이런 의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한 거지 사실을 적시한 거 아니고 이 암시에 의해서 사실 적시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 그리고 또 본질적인 주장의 내용은 자기 4.16 연대 사무실에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이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적시라기보다는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혹 제기에 불과해서 사실적시가 한 게 아니다. 따라서 사실적시가 아님으로 무죄.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이거는 유법성 조각사유로 간 게 아니라 사실적시가 없었다라고 해서 지금 무죄가 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공적인물의 공적관심사에 대해서는 표현의 대로 훨씬 넓게 인정해야 된다. 함부로 암시에 의한 사실적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본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공적인물과 공적관심사, 그 다음에 암시에 의한 사실적시, 이거를 넓게, 최대한 넓게 봐서 가급적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보는 근거가 마련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공적인물에 관련된 공적관심사는 명예훼손은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신중하게, 굉장히 넓게, 함부로 명예훼손 안 됩니다. 의혹 제기는 유법성 조각사유에는 해당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지금 사실적시가 아니라고 해서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 사안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 됩니까? 안 됩니까? 말하면 솔직히 된다, 안 된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기소해버리고 법원도 일관성 있는 판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되고 그래서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피의자의 변호인 건 고소 대리를 한 사람이면 결론을 빨리 낼 필요는 없고 끝까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잘 어떤 경우에 의외로 인정되기도 하고 안정안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좀 어려운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하게 되면 이 판례는 이용할 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